가을 등산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팁1 독사는 일반 뱀과 달리 머리가 삼각형 눈은 타원형 팁2 목이 가늘며 물리면 두 개의 이빨 자국이 있고 금방 부어오릅니다 팁3 물린 부위를 상처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5에서 10cm 위까지 묶습니다 팁4 상처 부위를 칼로 쬐고 씻거나 빨아내는 혐의는 하지 않습니다 팁5 환자를 안정상태로 두고 서둘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팁3 꿀팁 상처 부위를 묶을 때는 표면에 정맥을 압박할 정도로 가볍게 묶는 것이 좋아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